핸드폰도 다 끊기고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어떻게 생각하셔 아버지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지금부터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성적을 많이 바꿀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선생님이 여러 수강생들 중에서 육경에서 3,4등급 나왔다가 수능에 1등급 나온 친구들은 정말 많아요 참으로 시기 적절하다 개념부터 신화까지 적용하는 방법, 문제풀이까지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